우와 내 간식이 벌써 다 익었네 언제 이렇게 익었대? 우와 참 우와 이쁘다 이쁘 아니 언제 이렇게 익었대? 여기 거미졸이 있어 거미졸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익었어? 너네 보지도 뭐였는데? 우와 많다 작년보다는 안 많아 다 잘라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많나 그러니까요 맞아요 작년보다 더 맛있어요 조금 해보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러나 우와 달다 진짜 우와 진짜 이쁘고 맛있고 아 내 간식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느 이거 이렇게 잘할 때까지 보지도 않고 뭐 했대? 뭐가 바빠가지고 이거 이것도 안 봤어 음 음 음 맛있다 아 우와 이뻐 이뻐 흐흐흐흐 잡사여자 먹어줘 난 많이 먹어줘 음 맛있어 이제 아로니아 키가 오래보다 더 커져나가네 오 아로니아도 이제는 많이 커졌다 고맙습니다 비닐 네 둘 들어